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실 시간이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뭐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가 사실 좀 빠졌잖아요. 빠졌어요? 빠졌는데 다행히 한국 시장이 추정하는 야간 선물 유럽 시장이 상장돼 야간 선물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0.9% 이상. 아 그렇습니까? 아마 그걸로 추정하기로는 오늘 좀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어제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는 별로 안 빠졌거든요. 코스피는 어제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하락에 그쳤는데 약부압 정도였죠? 네.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는 마이너스 1%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무려 8%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제외하면 사실 어제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체감 지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혼자 그냥 지수를 이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수급 쪽으로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2월 날짜가 2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외국인 수급은 그때부터 좀 약간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조금 수급 부담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정점은 좀 지나갔다라고는 하는데 그 지수 쪽에 이제 편입된 이벤트가 아직은 남아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수급이 계속해서 네. 이게 좀 다른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불편하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네. 자꾸 이제 내 기업들이 좀 매도가 나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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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정점은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엔소를 말고도 저희가 또 봐야 될 만한 리포트 같은 거 혹시 좀 있습니까? 네. 오늘 그 말씀하신 게 약간 조선 업종과 관련된 건데 조선이요? 네. 일단 이제 이건 뭐 하나투자증권의 박용훈 애널리스트가 적은 건데 그 이제 조선주를 조선주에 대해서 쓴 건 아니고 이제 유럽의 그 천연가스 비중이 되게 높은 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LNG 수입량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연가스를 수입한 그러니까 그 공급받는 게 LNG 선을 이용해서 배로 이제 LNG 플랜트 같은 데서 받는 게 하나가 있고 PNG라고 있어요. PNG 이제 파이프라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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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관 통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자꾸 뭐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네. 공급 끊겠다. 그런데 러시아 수입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수입을 하는데 최근 들어와서 지금 P&G 수입이 17.3% 감소를 했고 LNG 수입량은 지금 이제 최근에 14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러시아 외쪽에서 지금 이제 천연가스 수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황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럽과 지금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그래서 P&G 아무래도 P&G가 더 싸죠.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갖고 오면 되니까 비용은 더 싼데 그런 이제 운반 비용에도 불구하고 LNG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데 이게 결국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LNG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게 대부분 지금 이제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조선주한테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이 지금 LNG 터미널을 계속 신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계속 이제 배로 실어나르기 위해서. 해안가 쪽에. 네. 해안가 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래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군요. 줄이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러시아는 계속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길 원하지만 지금 어쨌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EU에서 LNG 수입하는 비중 자체도 2019년도에 16%였는데 미국 비중이 지금 28%까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LNG가 또 승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NG선. 요새 LNG선 발주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에너지 지금 문제 때문에 조선주들 수주가 좀 많이 나오는 것도 한번 연결 지워보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엄경화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하나 좀 짧은 건 내긴 했어요. 조선의 국무. 우리 엄경화 위원. 그래서 어제 이제 실적 발표는 다 끝났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주나 이제 다 끝났는데 조선주들 이제 어려운 시절은 좀 다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제목이 그냥 마음 놓고 좀 비중 확대해도 될 것 같다. 그렇습니까? 제목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자료는 찾아보시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21년을 끝으로 조선업의 순자산 가치 하락 사이클. 그동안 사실 저가 수주를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예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실적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는데 그 사이클은 이제 종료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수주가 잘 되는 상황에서도 출혈 경쟁을 할 것 같지가 않대요. 가장 우려되는 게 너무 잘 되니까 또 저가 수주 경쟁을 또 펼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조선업체들이 지금 물량 확보 경쟁을 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선박 가격도 올라가니까 한번 조선주들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좀 보고서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뭐 그때도 가격 괜찮았다고 그때부터 한 20% 빠졌으니까. 하여튼 뭐 근데 그 조선이라는 것도 참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황은 가스 LNG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또 배가 나올 때쯤에 한 2, 3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LNG선이나 이게 비싸잖아요. 또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도 되게 비싼데. LNG 추진선도 비싸고. 그것도 발주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막 무더기로 쏟아도 나온 것 같긴 한데 그게 해운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싼 선박을 발주할 이유가 별로 없대요. 돈이 많아서. 기왕에 할 거 환경기중 충족할 수 있는 비싼 배로 발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는 이제 한국 업체들밖에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경 자체도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데. 참 그 사이클이라는 게 막 그 비쌀 때는 또 없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또 비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막 만들자 하다 보면 또 이제 막 그때부터 출혈경제에서 또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이 확실히 조선 쪽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반도체도 그랬잖아요. 반도체도 그래요? 반도체도 DM 사이클이 이제 잘 될 때 막 물량 늘려버리고. 이제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는데. 엄경화 연구원님의 얘기가 맞달 떠나서 이분 논리는 뭐냐면. 그런 건 안 할 것 같다. 출혈경제는 이제는. 그런 점이 논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주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 있었고요. 또 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좀 안 가. 요새 좀 되게 부진하잖아요. 자동차가 정말? 너무 부진한데. 지긋지긋. 그게 이제 안 가는 게 자꾸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반도체 공급이 계속 지금 안 돼요. 유진투자의 이재일 연구원님이 오늘도 자료를 썼는데. 그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전망한 자료 중에서 2월 7일 날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생산 차질 대수가 지금 현재 37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올해 차질 예상을 하는 건 전체 108만 대 정도로 일단 전체 1년 동안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폭스바겐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우려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자동차 업종들의 주가도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실제 작년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이게 부족해가지고 차를 못 만든 게 1080만 대 정도 생산 차질을 빚었대요. 이게 예상치가 200만 대였대요. 작년 초에 전망을 할 때는. 이제 그만큼 생산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조금 완화는 된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어쨌든 작년 1분기랑 유사한 속도로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투자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GM 포드의 현대차는 생산 회복 전망을 밝혔어요. 올해 2분기부터 또 3분기에는 좀 정사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폭스바겐과 테슬라는 그런 거 쉽지 않을 것 같다. 수급 차질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좀 상반된 입장을 좀 제시를 했고. 독일의 인피니언이 유명한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내내 공급 부족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업체마다 지금 보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걸 지금 좀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안 가는 이유는 사실 뭐 전기차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기대감이 좀 아직은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급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게 보이면 그때 자동차 주들이 좀 약간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자꾸 이제 안 간다고 많이 말씀하시니까. 애널리스트도 이제 이런 좀 데이터를 오늘 좀 적어서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워낙 이제 안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유를 알면은 나중에 좀 결론을 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 현재 안 가는 이유는 좀 이게 팩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58, 59분 이제 거의 됐으니까요. 장 전에 상황 한번 좀 보면서 개장 상황 한번 또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일단 예상지수는 코스피가 한 12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좀 상승세로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보압권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오늘 강세 보이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현재 호가 상황을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출발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이상씩 오를 것 같고. 어제 기아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현재 호가는 1.5% 정도 상승 보이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코스닥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거는 오늘도 좀 에코프로 비엠 출발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뭐 경영진 교체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출발이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나와서 코스닥은 약간 보압권 정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을 했네요. 9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네 일단 지금 호가 나온 거는 카카오가 1% 정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카카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1% 어제 좀 LG에너지 솔루션 빼면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금락을 했는데 대부분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6% 정도 상승을 했고 SK하이닉스도 1.6%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롯데케미칼이 3.6% 지금 급등세로 좀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석유화학 경기에 대한 좀 바당 얘기도 요새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발이 좀 좋은 것 같고 현대 중공업 지주가 3.5% 올라가는데 배당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무려 11%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중간 배당도 주고 하기 때문에 올해 좀 배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3% 이상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회사들도 주가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3% 한국 타이어가 실적은 안 좋은데 좀 미리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우리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 있잖아요. 그쪽 섹터가 일단은 현재까지는 2에서 3% 정도 오르면서 출발은 좋고 다만 좀 하락하는 기업은 삼성 SDI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1% 전기차 배터리 섹터는 오늘도 약간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밀리는 모습이고 그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BGF 리테일이라든가 현대비포조선 신세계 같은 기업들도 올라가는데 유통회사들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리오프닝. 특히 미국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항공주나.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도 그쪽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야간 선물지수 급등한 거 반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32포인트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1.1% 상승세 보여서 출발이 굉장히 좋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3포인트.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일단 강세고 코스닥 기업들 좀 이렇게 특징주 좀 한번 보면 오늘 가장 그래도 시총 상위 중에서 많이 오르는 건 한화 머티리얼즈. 한화 머티리얼즈. 한화 머티리얼즈. 그래서 한화은행 할 때 한화 머티리얼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반도체 실리콘 링 만드는 부품사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발이 상당히 좋고 2차전지 회사들 실적이 다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발표한 기업 중에서는 첨보가 거의 독보적으로 좋았습니다. 소재 업체 중에. 그래서 오늘 1.5% 증권사 평가도 좀 긍정적이어서 주가가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하락하는 기업은 진단키트 액세스 바이오가 좀 빠지고 있고요. CJ E&M이 한 1% 정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마이너스 0.7% 정도 빠지는데. 그렇게 뭐 하락하는 업종의 특징적인 부분은 크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6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어제는 기관 투자들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오전장에 800억 정도 오전에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들이 2,500개억 정도 매수하는데 선물을 매수하다 보니까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익거래로 한 4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 대형주도 수급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로 좀 넘어가서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여행업종입니다. 하나투어, 노랑풍선, 인터파크 이런 기업들이 일단 급등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크루즈라든가 이런 항공주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국도 이제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해운주도 오늘 HMM이 정말 모처럼 올라가거든요. 4% 주가 반등하고 있고. 항공주도 오늘 한 증권사에서 제주항공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제주항공? 네. 메리츠에서 제주항공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주항공이 5% 이상 급등하면서 항공업종도 좋은 분위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BGF 리테일 올라가면서 편의점 기업들도 상승률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대표주인 SK하이닉스가 2%. 오늘 SK증권의 김영우 센터장님이 목표주가 올렸더라고요. 16만 원으로. 그래서 SK하이닉스가 2.4% 정도 주가 반등하고. 삼성전자도 1.3% 동시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백화점, 조선 그리고 어제 많이 빠졌던 자동차주들도 오늘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급등은 아닌데 기아가 한 2.4%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세 보이고 있고요. 화학업종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좀 흔히 말하는 리오프닝하고 경기가 좋아질 때 갈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이 두 개 섹터 거기에 반도체가 붙여지면서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코스피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빠지는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는 조금 안 좋아요. 2차전지나 진단키트. 이쪽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2차전지, 진단키트 이쪽 섹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혹시 리포트나 뉴스 혹시 더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일단 보고서 중에서는 삼성증권의 서종훈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인데 제목이 뭐냐면 PDR, 잠시만 안녕하자. PDR이 뭐냐면 PDR은 우리가 이익 대비해서 가운데가 어닝이잖아요. 그런데 PDR은 드림, 작년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가 있죠. 꿈을 꾸는 기업들한테 높은 밸류를 줘야 된다. 그런 쪽은 잠깐 이별을 하자. 이별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사실 팬데믹 이후로 유동성이 워낙 넘쳐서 이 꿈의 비용을 낮추는 데 일조하면서 성장 스토리가 좋았던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사실 올랐죠. 작년에. 특히 뭐 작년 하반기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굉장히 뜨거웠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 7번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꿈에 대한 비용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다시금 이런 긴축기조가 시작이 된다라면 PER 지표가 다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지표. 그래서 PER 매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성장주들의 회복은 당장 좀 쉽지는 않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가치주 중심으로 시장을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를 하면서 일단 지난해 높은 인기를 노린 기업들보다는 올해 좀 좋아질 업종 특히 IT 하드웨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쪽을 좀 비중을 늘리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이 아마 끝나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마 조금 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좀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나 플레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차이나 플레이가 철강하고 화학 업종이에요. 석유화. 오늘 아까 롯데케미칼도 좀 올라가는 게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업종들하고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기회를 엿보자 라는 그런 제목의 어떤 그 내용의 보고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이오라고 해서 500배면 PR이 좀 많이 높은가요? 바이오요? 어떤 바이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이오가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 종류가 많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오 중에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전통 제약사인데 그런 데는 500배면 비싼 거죠. 비싼 거죠.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신약 개발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방의약품이나 그런 걸 파는 기업이 500배면 이건 고성창주도 아닌데 그런데 예를 들면 바이오 중에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PER로 밸류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계산 안 되는 회사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신약 승인을 못 받았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래서 다 적자기 때문에 바이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 기업을 퍼 500배니까 비싸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더 10배면 싸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바이오도 이게 다 나눠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500배면 비싼데 그거는 뭐 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오에서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투자하는 업종이 지금 내가 무슨 회사에 투자하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그냥 그냥 이렇게 막 약 만들어서 판 회사다. 이런 500배 비싸지. 비싸죠. 신약 만드는 지금 당장 버는 돈이 없는 걸 그건 비싸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만드는 기업은 기술 수출 잘하고 신약 성공하면 뭐 PER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게 좋은 거고. 맞습니다. 그 PER 같은 게 아예 그냥 NA 이렇게 나오는 게 아예 계산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건 적자면 계산을 못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아마 이 내용 때문에 또 아마 오늘 중국 경기민감주가 강한 것 같아요. 중국이 철강 탄소 배출 규제 있잖아요. 그걸 좀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목표 달성 연도를 기존에 2025년도에서 2030년으로 5년 늦춰져 왔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도까지 강도 높게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5년 늦춰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환경 규제를 좀 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중국 경기민감 소비주도 그러니까 경기민감 섹터가 강한 건 아마 이런 내용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해주셨나요? 네. 다 했고 마지막으로 날짜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이제 MSCI 지수 편입 리밸런싱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 9일이니까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은 2월 10일 날 아마 새벽에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리뷰 관련해가지고 유한타 증권에 고경범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게 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메리츠 화재는 편입이 좀 유력할 걸로 지금 전망을 했고요. 이렇게 무조건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아마 편입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심풍제약하고 더존비주호는 아마 편출이 될 것 같습니다.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SK스케어는 이번에 이게 원래 통신회사에서 분할이 됐잖아요. 통신회사는 외국인들이 지분을 100% 못 가져가잖아요. 절반만 최대 한계치가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00주를 담을 수 있어도 50주밖에 못 담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항상 줄이게 되는데 SK스케어도 옛날에 SK텔레콤하고 같은 회사였으니까 분할이 됐으니까 이제는 비통신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MSCI에서 늘릴 것 같다. 비중을.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수급적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상의 상황인데 통신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주사가 위에 있는데 지주사는 외국인들이 얼마든 사도 상관없는 거죠? 네. 지주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지주사와 통신사가 이렇게 결국 실질적인 예를 들어 지배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주사는 제한이 없는데 지주사는 제한이 없다. 네. 그런데 통신사 자체는 외국인 지분 비밀들이. 50% 이상은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또 있고요. 오늘 참 일정 같은 건 오늘 특별한 일정이 오늘은 특별한 거 없고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카카오페이나 일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굳이 일정이 있다면 정프로 코인 진출 정도가 아마 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살짝 한번 좀 들어가 봤습니다. 사자마자 4% 1시간 반 만에 그런데 코인은 그게 이제 24시간 거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물타기를 벌써 해야 되나 1시간 만에 자 일단 오늘 증시 개장 상황은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저희가 살펴봤고요. 내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의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